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 회 최다 응시 만점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 학원 1월 수강 안내 지금부터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수업 잘 들으시고 준비운동삼아 줌강의 좀 듣고 들어오겠다 이런 분은 빨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2차 수업 자료 좀 듣고 1월 나가면 좋죠. 1월은 누구나 맞먹는 달이기 때문에 응시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많으면 성적이 짜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험 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1월 첫 시험은 토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험 직전 하루 반을 금요일에 하니까 그때도 많이 수강해 주십시오. 토익 만점과의 월수금반 기초반과 실전반 이게 이제 아주 중심이고요. 줌수업과 토요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월수금반을 많이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점과의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미 자리가 찼어요. 강의하다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강 문의는 5, 6, 0, 5, 8, 2.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5를 쭉 한번 속도감 있게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12월 11일 101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예요. 글래머러스 탤런트는 모델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형을 써서 능동태가 돼야 그래야 이 목적어를 취하죠.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취하려면 Is Recruiting 이게 정답이 돼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 이게 나왔습니다. Is Delivering. Delivering이 바로 진행형, ING로 답이 됐죠. 그렇죠? 파트 5 특강입니다. 제목은 나중에 또 수정해서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화재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공부할 게 복합명사라는 거예요. 반가워요. 그래서 풀세트를 제대로 풀어나게 했어요. 화재 안전상의 이유로 이게 붙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복합명사죠. 복합명사는. 화재 안전상의 이유로 흡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호텔방 어디에서나. Safety reasons. 이건 많이 쓰이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심한 눈이 폭설이죠. 폭설. 폭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10시 직후에, 지난 밤 10시 직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5시 반까지 계속됐다. 5시 반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멈췄다. Not until 구문으로 번역해도 좋아요. Until I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아무튼 간에, 폭설이 내렸죠. 일기예보를 이번에는 맞춰주겠죠? 하도 구라청이라는 오명을 기상청이 벗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울리는 단어는 함께함기해서 감각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가죠. 그 안내원은, 이 호텔 안내원이 오늘 아팠다. 그래서 이 호텔 매니저가 그 프론트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혼자, by himself.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거를 종종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치사가 혼자서 할 때 on을 써요. on, once, own. 오늘 쓴다는 것도 잘 비교해서 알아두실 가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누구든 더 많은 사무용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어우, 엄청난 별풍선을 쏴주셨어. 땡큐 베리머치. 토잉몽고가 별풍선까지. 이런 게 별풍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그러면은, 이 더 많은 사무용품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앨런 로체스터를 만나야 된다. 종무부서에. 이렇게 됐고, 어피스 어플라이가 여기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카운터블이기 때문에 카운터블이 셀 수 있는 단수명사팬 관사가 필요하다. 없으면 복수를 쓴다. 그래서 이게 복수형을 써주시는 게 정답이 되죠. 어피스 어플라이 이렇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모든 사람이 블라블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모와 부츠가 착용돼야 된다. 이게 힌트예요. 이게 왜요? 모자와 부츠를 왜 착용해요? 모든 직원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착용해야 되는데 보호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문맥에 맞는 게 거고요. 의미와 형태를 같이 중요시하자. 이건 많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만 잘 보는 사람은 의미를 안 새겨서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죠. 그렇죠? 별풍선이 아주 멋있게 터졌어. 토잉몽고, 땡큐 베리 마치.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레스터 일렉트로닉사가 리콜을 발부했어요. 이거는 이제 엔드가 힌트예요. 이런 게 보여야 이게 실력이죠. 버스에이 엔드비. 딜럭스 마이크로웨이브 모델과 그 슈퍼딜럭스 모델의 리콜을 발부했다. 이게 또 특이해. 이게 최근 시험에 어떤 뜻으로 또 출제가 됐죠? 이슈가. 이게 프로바이드 개념으로 코리아 헤럴드제 연재했을 때도 이번에도 넣었는데 제공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새 차를 영업사원들에게 제공합니다. 할 때 그럴 때 we will 어떻게 나왔어요? to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때 요거 집어넣는 거. 이게 뭐 잡지에 호도 있고 발행하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130번, 129번 이런데 잘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오늘 많이 풀려 그래요. 오로지 문제만. 여행은 또 어저스트를 골랐었군요.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그녀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어저스트는 투랑 어울리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전치사포가 파트5 1등 전치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 이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디너를 한턱 냈죠.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내가 쓰면 좀 아까워. I'll treat 이런 거 있죠? 내가 내게 이런 거. 저도 이제 물론 친구들한테 많이 비교적 사주는 편이지만 어떤 친구는 거의 뭐 100번을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100번 얻어먹으면 그 친구 그 다음에 안 만나지. 계속 얻어만 먹으면 안 돼요.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어쩌다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 116번과 정답이 같은 이게 뭘까요? Before입니다. Before. Ellen은 당신을 보고 싶어해요. 그의 사무실에서 잠시 동안 당신이 컨벤션을 향해 떠나기 전에 접주동이죠. 접주동. 보기 중에 접속사가 A와 C인데 그때까지가 아니라 떠나기 전에 잠시 보고 싶어해요. 이런 거죠. Before, After처럼 번역하면 Ellen은 당신을 사무실에서 잠시 보고 그 후에 당신이 햄스테드의 컨벤션을 향해 떠나길 바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동사는 패턴을 암기해야 이제 또 암기되는 거죠. 그죠? Adjust는 To를 동반해요. 아까 그 지금 여기 채팅에는 또 이제 아주 토익몽구가 열심히 학구적인 채팅을 하고 있어요. 저 채팅은 되게 가치 있는 채팅이에요. 저희 친구 토익 만점자예요. 토익 만점자. 그지? 우리 영상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 건데 자, 그리고 당신의 패스포트를 여권을 항상 챙기세요. At all times 이건 이제 At all times를 덩어리로 암기해야죠. 그죠? 항상 챙기세요. 유럽 전역을 여행할 때 그죠? At all times고 또 all the time도 있어요. all the time에는 S가 안 붙어. 그리고 지금 같이 여기는 또 S가 붙어요. 그죠? 단수복수 형태도 주의해서 받으실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1번으로 가볼까요? 그 시상 발표가 시작될 거예요. 모두가 식사를 이제 하자마자 원스가 이게 접속사예요. 그래서 접주동 접주동이란 말이죠. 보기 중에 접속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원스도 나왔을걸 원스 원스도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접속사 원스는 부사도 되고 그렇지만 접속사가 있다라는 거 캐모마일 티 한잔 하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재밌지. 앞에 줌강의도 끝났는데 그죠? 줌강의 연이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이앤 세이머의 노력이 중요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그죠? 형용사 보호 인스트루멘털 이게 아주 중추적인 우리말 좀 어려운 걸로 치면 중추적인 이란데 중요한 거죠. 중요했다. 블라블라 노조 공장 노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형용사 보호라고 치면 돼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자리로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난밤의 뮤지컬은 블라블라 티어터에서 뮤지컬은 지속되었다. 적어도 세 시간 이거는 뭐냐면 숫자를 수식하는 그런 거죠. 거의 세 시간 almost 숫자 수식 부서가 너무 많지 about 1등은 이제 approximately 너무 많아서 또 이제 어떤 거 roughly가 중요해요. roughly ly ly가 붙어야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no more than no more than 가끔 써드려요. 이거는 겨우 라는 뜻이죠. 맞죠?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에틀리스트도 중요해요. 적어도 이런 게 다 숫자 수식 부서가 되죠. 오 잘 적었어. Thank you very much.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죠. 스코필드 플로어링 의 직원은 추정합니다. 이게 대략 2000에서 3500달러 사이가 될 거라고 이 모든 타일 교체하는데 비틴 A B 상관관계 아까 버스 A B 를 중반에서 풀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기본이 되죠. 상관관계 나오죠? Either A or B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투 롤 의 푸른 색 콜리에스터를 이게 롤 이 한 롤 두 롤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죠. 종이를 그렇게 팔 때가 있고 천을 그렇게 둘둘 말아서 팔 수가 있어요. 두 롤의 폴리에스텔이 주문이 되어져야 된다. 여기로부터 지금 즉시 이거는 주문이 되니까 수동태야. 보기 중에 수동태가 나면 대부분 정답. 이번 시험에 잘 모르면 짧은 거 찍자. 정답 뭐였어요? 팝 제가 쓰는 명언들이 있죠. 지금 즉시 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금요일까지 끝내고자 원한다면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자넷은 바브 클리프튼에게 정비부의 클리프튼에게 요청하여 그 전등을 좀 교체하라고 했어요. 저장실의 전등을 저장 벽장 안에 전등을 그러나 그는 벌써 했다. 벌써 했어. had already done it. 이거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는 부산은 하라 그랬는데 벌써 했다. 이런 게 맞죠. 수는 미래랑 어울리죠. 미래랑 어울리죠. 다시 했다는 좀 이상 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요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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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친구들 잘 생각 해야 돼. 이 문제 잘 풀어봐. 제가 3초 5초 드리겠 간식 먹으면서 시간을 좀 줘봐야지 풀고 계세요. 정답 뭐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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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중수 까지는 이걸 골라요. 음. 음. 함정의함. 답은 이거예요. 음. 음. 이거 하나 틀려서 하는 컨벤션은 없어요. 컨벤션이 얼마나 큰 행사인데 주마다 있겠어. 이것은 뜻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위클리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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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이건 동사가 이즈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짧은 걸 찍어요. 괜히 긴 거로 가지마. 올해 케이코 사의 총 수익은 거의 11% 더 높다. 작년보다. 단수명사. 여기가 이제. 단수명사 자리죠. 잘 모르면 짧은 걸 찍자. 이게 이제 배짱이 있어야 찍어요. 그죠? 자. 그다음 문제. 지난 화요일에 베드포드 페인팅즈는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음. 이거 어려운 문제야. 다음. 계약을 따냈다. 크. 이게 좀 고난도 문제예요. 우리 가장 큰 건설회사 중에 하나에 의해서. 이게 왜 답이 A번이냐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사형식동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대표가 이제 Give Give Grant Offer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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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 Award도 있어요. 이 단어들은 목적어가 두개야. 목적어가 두개. 목적어. 한번 고쳐줄게. 한번 고쳐줄게. 이게 이제 대문자 이렇게 돼요. 이 회사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쓰는 거야. 그때는 이게 과거 시제. 위에는 과거 분사로 있었지만 Awarded Bedford Paintings 그 다음에 A Contract 원래 이 문장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게 간접 목적어 이게 직접 목적어 얘네에게 계약을 주었다. 수동태가 되면 이게 저로 가니까 Bedford Paintings Was awarded a contract 그 다음에 By one of the 블라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거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돼도 명사가 나오게 하는 동사를 사형식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거기에 속하는 문제들입니다. 알았죠? 이거 중요한데 고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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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광고된 이 텔레비전 세트의 가격은 바로 어떤 적용 가능한 판매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배달요금 이게 명사 꾸미는 거 뭐라 했어. 이게 덩어리 명사예요. 명사 꾸미는 거는 형용사예요. 복합 명사 빼고는 그래서 이게 applicable 물론 이제 비교할 건 있어요. 복합 명사는 따로 외워야 돼. 그 대표가 이제 편의점이죠. 편의점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외워 주셔야죠. 그 다음 121번 재무 구매부 부서가 이건 이제 정기적으로 만난다. Regularly 몸이 피곤하면 regularity가 이게 같은 단어로 보여요. 안 돼. 동사 수식 부사 자리죠. 그렇죠. 정기적으로 만난다. 여기서는 매달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요일에 만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도시 전용의 자원봉사 블라블라에 대한 이 도시 전용의 자원봉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주겠죠. 청소하고 싶은 분 모이세요. 이게 기회죠. 이게 일종의 뭐 이 자원봉사도 어쨌든 일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기회죠. 일자리 기회. 그래서 이제 뭐 오프닝스 오프닝스도 많이 쓰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장 분쟁 같은 거 해결 이거는 이제 발표 내용이 안 맞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음 음 by ing도 유명하지만 여기서는 when이에요. when when before after since though ing 목적어 이게 또 뜻도 맞고 형태도 맞아요. 어우 또 뭐라고 저 여섯 개를 가르쳐 드리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뜻도 맞는 게 왜 이게 같이 나올 때도 있어. 뜻이 맞아요. 이제 무대 뒤에서 연극의 무대 뒤에서 일을 할 때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자제해라. 앞에서 지금 대사로 막 연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중얼중얼 대거나 이러면 저 연기자들이 집중을 못하죠.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when while since though 뭐 이런 것도 잘 정리하시고 그 by ing도 최근에 나왔어요. 뭐뭐 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뜻이 뭐예요. 함으로써죠. 뭐뭐 함으로써 뜻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이거 뭐뭐 할 때 이건 저 일할 때잖아요. 일할 때 일할 때니까 이게 c가 맞죠.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이 콘더미니어 우리나라식으로 아파트로 번역하면 돼요. 체스터 아파트는 태양열판을 사용하여 전력을 만듭니다. 값비싼 연료의 대안으로써 이게 어니 힌트야. 단수명사 들어가요. 단수명사 단수명사가 얼터너티브가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도 돼요. 그죠. 이게 형용사 명사 동형인데 그 대표가 또 있어요. 이거 이게 또 형용사 명사 동형 직원도 되고 뭐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잘 기억해 두세요. 형용사 명사가 동형인 단어들 맞죠. 오늘 분위기 좋은데 자 그 다음에 125로 가죠. 이 로케이트는 찾다의 뜻이 있어요. 좌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pend 시간 ing 이게 ing라고 이걸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좌석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안내원이 기꺼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이게 기꺼이죠. 기꺼이. 글래들리가 11월 27일 파트 5의 답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부사들이랑 함께 나왔지만 뭐 유형은 비슷한 문제죠. 그렇죠. 기꺼이 몸부림 쳐봐요. 부사 자리고요. 그거는 이제 부사 네 개 중에 고르기였는데 기꺼이 뭐 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문제가 참 좋아요. 이게 바로 김대균 문제. 김대균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에 실행 블라블라 매출은 계속 낮았다. 에도 불구하군요. 에도 불구하군요. 에도 불구하군요. 이게 디스파이트. 이게 맞아요. 열심히 막 마케팅 했는데 안 되더라.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느꼈는데 이제 자기가 인간이 할 노력이 있고 이게 또 뭔가 시대정신이 맞거나 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이게 딱 꼽히는 거야. 내가 토익 답이 보인다가 그렇게 잘 팔릴 줄 몰랐지. 근데 잘 팔렸고 토익이 또 이렇게 요즘 비수기를 겪을지 몰랐지. 근데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 미래는. 하지만 또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또 저한테 또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보고서를 출간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데이터도 확인해야 된다. 완전히 오 이거 좋다.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가능한 한 완전한 정도로 to the fullest. 더 다음에 최상급 온다. 아 이거 좋죠. 그리고 possible까지 오 좋았어. 좋았어. 잘하네. 훌륭해. 그래서 이게 이제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가능한 한 강력한 어조로. 그럴 때는 이제 s가 붙으면 더죠. 그렇죠. 강력한 말로 했다. 말이 한 마디가 아니잖아요.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이게 전치사인 해가지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렇죠. 이런 걸 덩어리로 익혀두면 좋겠어요. 세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세 문제만 더 하고. 저도 집에 가서 놀아야지. 이제 사람이. 그 품질관리팀은 철저하게 블라블라 했어요. 엘리슨 미츠의 최신 소시지 라인을 블라블라 했다. 그들이 슈퍼마켓으로 가기 전에 철저한 점검을 해야지. 철저한 점검. 뭐 하자가 없나. 그리고 이제 이 비포로 애프터처럼 애프터를 비포처럼 번역하라. 이게 이제 번역의 기교인데 김대균 좀 특유의 번역법이죠. 그래서 이게 품질관리팀은 철저히 엘리슨 미츠의 최신 소시지 제품 라인을 검사한 후 슈퍼마켓으로 보내지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돼요. 일레버레이트는 이제 상세히 설명하다. 정교하게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고. 나머지 뭐 별거 없죠.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두 단어만 더 해보겠습니다. 트랩포드는 새로운 제조 회사입니다. 스포츠 장비와 다른 상품의 전문인. 스포츠 장비 자체가 상품이에요. 스포츠 장비와 다른 상품. 그래서 이제 다른 상품. 여기에 맞아 떨어지죠. 상품의 전문. 예를 들면 헬멧이나 가슴 보호대나 니패스. 무릎 패드죠. 이런 게 상품이잖아. 이게 서체즈가 예를 들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바로 멀천다이즈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맥락을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문제만 더하면 한 세트를 푸는 거가 돼요. 같이 볼까요. 답이 뭘까요. 주어 부사 본동사. 그렇죠. 이렇게 보면 L2CD 플레이어를 위한 보증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답은 C. 주어 부사 본동사. 무료 정비가 이용 가능하다고. 구매한 지 6개월 동안. 구매한 후 6개월 동안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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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잉은 이제 애프터. 애프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오. 땡큐. 그래서 이제 기본 한 세트를 우리가 또 재밌게 풀어봤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의견의 일치인데 컨이 투게더고 센스가 필이에요. 함께 느끼니까 뭐예요. 동의 일치 합의 이렇게 되죠. 나온 김에 한번 장난 쳐볼까. 디센트가 있고. 센트가 저거 뭐야. 느낀다라 그랬죠. 센티멘털. 감상적인 게 느끼는 거야. 디스가 부정은 아시니까 달리 느끼는 거. 컨은 투게더니까 함께 느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반대하다. 이거는 이제 동의하다. 함께 느끼니까. 이것도 함께 느끼니까 이제 일종의 어그리먼트와 비슷한 단어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1월 김대균 학원 수강 신청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건 이제 김대균 학원 스타일의 트렌드가 맞아요. 그래서 너무 대규모가 아니면서도 알찬 강의 또 개별적인 관리도 받는 김대균 학원으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문의 556 영어팔리 영어팔리. 영어팔리. 전화번호 주죠. 영어팔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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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